Rather than attempting to punish students with a low grade or marked in the... 학생들을 처벌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With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진 낮은 성적 혹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야 그런데 왜 처벌하냐면 In the hope,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희망 속에서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겠죠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또 있으니까 인커리지가 5형식 동사구요 하여튼 명사 뒤에는 또 꾸며 줘야 돼 그지 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처벌을 얘기하는 거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Give greater effort 그래서 더 큰 노력을 주다 라는 얘기는 학생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다 자 그래서 이 처벌이 그것이 학생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하다 인커리지, 하게 부추기다 하게 하다 하게 부추긴다는 희망 속에서 낮은 점수 혹은 낮은 성적 혹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을 처벌하려고 노력하기,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은 학생들을 더 잘 동기부여 할 수 있습니다 자 by considering their work as incomplete 그들의 일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일이니까 그들의 과제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겠다 그죠? 3번이라고 할까? 자 그 다음에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과제를 간주함으로써 consider, 간주하다 as incomplete 불완전한 것 으로써 그들의 과제를 간주하고 자 그리고 나서는 a and b겠지 considering, requiring requiring additional effort 그래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을 더 잘 동기부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해왔는데 성적이 나빠 어 성적이 나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처벌하지 말고 어 했는데 좀 엉망이야 그러면은 야 너 이거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선생님이 받을 수 없어 다시 해와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을 더 공부하도록 이끈다 라는 얘기죠 자 teachers at beachwood middle school in beachwood Ohio 자 오하이오주 미국 오하이오주에 비치우드라는 도시의 비치우드 중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as a b c or i 원래는 성적은 a b c d f야 f는 fail 낙제했다는 얘기고 근데 미국에서는 d 학점 이하를 받으면 d나 f를 받으면 그 수업을 통과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한번 더 들어야 돼 낙제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학교는 그냥 a b c or i로 기록을 한대요 자 student who receive an i grade 자 학생들 자 명사 되니까 당연히 또 꾸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incomplete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고 are required to do additional work 추가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be required to 뭐뭐하도록 요구받다 5형식 수동 대여 추가적인 일은 학교에서 청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숙제를 좀 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자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in order to bring their performance up 그들의 성과를 그들의 성과를 bring up 끌어올리기 위해서 2번 이라고 할게요 to 이럴 때는 뭐뭐 까지 받아들일 만한 수준까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은 아까 a b c 를 이야기 한 거였지 여기까지 그들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아이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추가적인 과제를 하도록 요구 받습니다 추가적 과제보다는 다시 하라는 얘기겠죠 this policy is based on the belief 이 정책은 이 생각에 이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명사 되니까 또 꾸며야 돼 학생들이 학생들은 낙제 수준에서 행한다 perform 행하다 근데 학생들이 행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학생들은 이 낙제 수준에서 과제를 한다 혹은 낙제하는 failing 낙제하는 과제를 제출한다 in large part 크게는 수고해요 크게는 because teachers accepted 선생님들이 그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학생들이 이 낙제 수준에서 과제를 하고 낙제하게 하는 과제를 제출한다 라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안 받으면 그렇게 못하겠지 the beach of the teachers reason that 그래서 beach of the 선생님들은 대절이라고 논리를 논리를 핀다 reason, 동사로 사용하고 논리를 펴다 논리적으로 대절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절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 푸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if they no longer accept substandard work 그들이 선생님들이야 그들이 자 더 이상은 기준 이하의 과제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student will not submit it 학생들은 그것을 즉 기준 이하의 과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논리를 편다 and with appropriate support 그리고 적절한 뒷받침과 함께 학생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어 지리응답 시간 같은 거 학생이 모를 때는 좀 알려줘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적절한 뒷받침과 함께 선생님들이 야 궁금한 게 뭐니 좀 질문해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they believe 그들은 믿는다 자 여기 또 데타나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대절이라고 믿는다 student will continue to work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라고 until their performance is satisfactory 그들의 성과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라고 선생님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불충분해 그러니까 다시 해와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할 것이다 과연 될까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학생의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 기회를 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다 똑같이 학생들을 нужны 학생들이 좀 그 rains 학생들이 다 한 번 학생들을 함께